이번 시간에는 돌을 살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흑돌 4점을 살리는 방법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흑돌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안되는 수는 이런 단수 치는 수는요 안됩니다 뻗어도 아 이건 두 점이 잡혀가지고 안됩니다 이쪽으로 단수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맞기 때문에 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를 함부로 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? 가만히 뻗는 수도 안되요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절 면 수가 있을까요? 이런 수를 알아두십시오 이쪽에서 이렇게 절치는 수 요수가 흑을 살리는 묘수가 됩니다 100이 따면은 이쪽에서 단수 쳐서 이을 수가 없죠? 이음은 여기가 끊어져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났을 때 100이 이쪽을 두면은 이제는 이쪽에 단수 쳐가지고 여기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음은 통체로 죽죠? 그러면 이렇게 났을 때 여기를 두면은 이거 통체로 이어가지고 이 수상전은 100은 3수 혹은 4수 이거하고도 안됩니다 그렇죠? 그래서 요 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절치는 수 요수가 실전에서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되겠습니다 요소를 꼭 알아두십시오 요청 revival 요청